우리 집 위에다 기호와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? 이야, 웃기다. 진짜 신기하다, 여기. 나라가 하여튼 세상 하여튼 밝은 거는 뭐 어마무시해요. 진짜 에너지 던진다, 왜요? 이러고 꺾일 것 같지? 쭉 간다. 너네가 지칠 걸 나중에. 오빠들 지친다. 오늘따라 저게 소음이 엄청 심하지 않나요? 게스트 닮았나, 이제 기계까지 시끄럽다. 몇 분만 딱 이렇게 쉬자, 아무 말 하지 말고.